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캘리포니아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본사 세운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앨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와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골든 스테이트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본사를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2021년 12월 법인 본사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새 자동차 공장을 운영 중이던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겼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억만장자 머스크 본인도 로스앤젤레스에서 텍사스로 이사했다. 캘리포니아와 달리 텍사스에는 주세가 없다.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와 공화당이 이끄는 텍사스는 정치적, 기업적 라이벌 관계다. 테슬라가 성장하는 동안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 캘리포니아에는 미국의 어느 주보다 전기차가 많다. 반면 아직도 서부개척 시절 마찰을 연상시키는 왜곤 스타일의 차를 선호하는 텍사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가벼운 장점을 지니고 있다. 테슬라의 첫 번째 공장은 캘리포니아에 있었다. 아직 많은 엔지니어들이 세계적 기술 중심지인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남아있다. 테슬라 CEO 머스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인근 도시 프리몬트에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올해 60만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새로운 엔지니어링 본사는 팔로알토에 있는 이전 휴렛 패커드 빌딩에 자리를 잡게 된다.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에서 설립한 회사를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시적 전환을 의미한다며, 류섬 주지사와 만나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회사라고 선언했다. 텍사스 현지 신문 모닝스타의 셀스 골드스타인 분석가는 캘리포니아의 베이 에어리어에는 유수의 기술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따라서 최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본사가 위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전 캘리포니아가 과도한 규제와 중복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프리몬트 공장 폐쇄를 놓고 현지 관계자들과 충돌했다. 발끈한 머스크는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테슬라의 초기 로드스터 자동차 중 하나를 구입한 민주당 주지사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류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2일 골든스테이트가 미국에서 가장 큰 제조업 중심지라고 자랑했다. 그는 독이라 마음껏 처먹어라고 농담을 던졌다. 한편 테슬라는 이날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연방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미국에서 배터리 셀 생산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오 투자 소식입니다. 미오 올해 전기차 교환시설 1000곳 추가 설립 계획 발표 크네브 포스트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미오가 올해 전기차 교환시설 1000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미오 창립자 위리엄린은 지난해 말 미오 대의 현장에서 2023년까지 전기차 교환시설 40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오는 초기 목표치보다 2.5배 더 많은 1000곳으로 전기차 교환시설 설치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올해 추가 설립할 전기차 교환시설 1000곳 중 약 400곳은 고속도로 서비스 지역이나 고속도로 출입구 인근에 설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600곳은 도시 곳곳에 설치한다. 윌리엄린은 미오 자체 앱에 송출된 기사를 통해 미오는 2023년 전기차 교환시설 1000곳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한다. 목표 달성 시 올해 말 전기차 교환시설은 총 2300곳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오는 올해 6월부터 매달 배터리 교환시설 120에서 15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3의 도시나 제4의 도시 등 전기차 구매자는 많지만 배터리 교환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에도 전기차 교환시설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오는 지난해 니오데이 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세대 배터리 교환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3세대 배터리 교환시설의 배터리팩 보관량은 2세대 교환시설보다 많은 21대이다. 2일 서비스 지원 횟수는 2세대 배터리 교환시설 대비 30% 증가한 408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세대 배터리 교환시설의 라이다 센서 2대와 엔비디아 올인 칩 2개를 탑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니오는 배터리 교환시설 설립 지역 선정 효율성을 위해 2월 28일까지 시설 설립 후보 지역 목록을 완성할 계획이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채혈 필요 없는 혈당 측정 개발 진전 애플워치 장착 목표 애플이 채혈이 필요 없이 혈당을 잴 수 있는 혈당계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으며 향후 이 기능을 애플워치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스티브 잡스 창업자 때부터 비밀위의 채혈이 필요 없는 혈당계 개발을 추진해왔다면서 최근 진전으로 시판 가능성에 대한 사내 확신이 생긴 상태라고 전했다.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혈당 측정기는 자체 설계한 실리콘 포토닉스와 분광 흡수계를 이용해 피부 아래 모세혈관에서 나온 간지렉이 있는 곳에 에이저를 쬐어 센서로 혈당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애플은 지난 10년간 수백 명을 대상으로 이 기술을 시험해 왔으며 이제는 개념 증명 단계까지 끌어올린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실제 시판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이 실행 가능한 상태까지 진전된 상태로서 혈당 측정기를 실용적인 크기까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현재 이두박근에 착용할 수 있는 아이폰 크기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들이 이미 정부 승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이 프로젝트에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이미 수억 달러의 개발 비용을 투자했다면서 애플워치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이뤄지면 애플이 보건의료 분야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도 팀 쿡 최고 경영자와 제프 윌리엄스 최고 운영 책임자 애플워치 하드웨어 책임자인 유진 김이 모두 관여할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채혈 없는 혈당계 개발은 잡스의 지대한 관심 속에 2010년 애플이 레어라이트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시작됐으며 그동안 자율주행차 개발보다 더 극비리에 추진되어 왔다. 실제 개발 작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내 조직인 XDG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애플과 관계없는 스타트업으로 알려졌던 아볼론테 힐스를 만들어 개발을 진행할 정도였다. 블룸버그는 구글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채혈 없는 혈당계 개발에 실패했지만 애플은 독보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과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2014년 눈물로 혈당을 측정하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 개발에 나섰으나 2018년 개발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덱스콤과 애보트는 피부 밑에 넣는 센서와 모니터, 수신기 등으로 구성된 패치형 혈당 측정기를 내놓았으나 2주 간격으로 교체해줘야 한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월가 엔비디아 생성 AI 최대 수혜주 목표주가 올려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양호한 데이터 센터 사업 성장을 발표하면서 월가 분석가들이 목표주가 인상 등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전날 실적 발표를 통해 게임 부문 매출은 대폭 감소했으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용 반도체가 포함된 사업 부문으로 분석가들이 주목해온 내용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도 분석가들과의 통화에서 AI가 변곡점에 있으며 기업들이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용 반도체를 구매하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 분석가는 생성 AI 및 대형 언어모델의 새로운 변곡점과 쌍을 이루는 엔비디아의 고유한 턴키 방식 반도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모델은 엔비디아가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분석가는 엔비디아 목표주가를 255달러에서 275달러로 높였다. 파이퍼 샌들러의 하시 쿠마르는 생성 AI 모델의 확산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계에서 장기적 전망이 가장 좋다고 지적했다. 쿠마르 분석가도 목표주가를 225달러에서 275달러로 높였다. JP모건의 헬란쉬를 비롯한 다수의 분석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올해 지침이 게임 재고 조정은 부진하지만 지속적인 성장 가속화에 좋은 위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엔비디아의 게임 사업과 관련 모건 스탠리의 조셉모어 분석가는 게임 사업이 팬데믹 수준으로 반등하진 않겠지만 큰 위험은 없어 보인다며 이 부문이 엔비디아에서 꾸준하게 10% 사업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분석가 44명 중 현재 9명은 강한 매수 19명이 매수 언더퍼품인 매도는 3명이다. 평균 목표 주가는 214.41달러로 이날 개장 전 거래 가격이 넘어섰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미 공장 투자의 내부 불만 확대 고비용 문화 충돌 우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가운데 높은 비용의 인력 관리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내부에서 적절한 투자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우려에도 TSMC가 기반을 잡은 애리조나를 중심으로 미국 주 정부는 반도체 기업 유치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조바이든 미행정부는 이번 주 중 반도체 지원법 세부 요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TSMC 직원 10여 명을 인용해 사내에 미국 공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TSMC가 미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 중 갈등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이 결정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이 언급한 첫 번째 문제는 막대한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다. TSMC는 지난달 실적 발표 당시 미국 공장 건설비가 인건비,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대만에서 짓는 것보다 최소 4배는 더 들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TSMC는 이 투자가 올해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순 있지만 아직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TSMC는 2020년 5월 미 애리조나 투자 기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붙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었다. TSMC는 처음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같은 해 12월 1일 40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계획한 공장 가동 시점은 2024년이다. TSMC는 현재 인근 부지에 공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TSMC가 부지로 선택한 애리조나는 사실상 미국 반도체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TSMC뿐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 인텔까지 현재 공장을 짓고 있다. 애리조나주 정부는 물론 지역구 연방의원과 지역 내 대학까지 나서서 애리조나 안에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조만간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총 53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23일 반도체 지원법의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계획 등을 담은 세부 요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